아, 왜 여겼어? 내 방 앞에 왜 있냐고? 누구야? 방에 있는 남자. 남자? 그건 그렇고. 남자들이 왔어. 아, 이거 짝퉁이잖아. 내가 만난 남자들은 이런 거 아니 뭐. 남자들? 왜 남자들은? 상이라네. 지가 잘했다고 파락파락 대댔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야. 아, 이거 봐봐. 나 듣는 건 매출입니다. 그만해. 그 남자들 이 날씨 돈으로 사는 거예요. 매출이 뭐 별 거야? 돈 갖고 쑥쑥 하는 거. 그게 창녀야. 아, 강원님 남자보건 아직 파고났어. 현체 정열이 뭐야? 쉬워 보이면 돼. 남자들은 쉬운 여자 좋아져. 남자가 좋다고 하면 안 나다 좋냐고. 말했으면 똑바로 해. 할 말 뭐? 할 말 없는데? 다. 너 나한테 할 말 있어? 너 왜 컵 있어? 미안하다. 미안하면 다야? 버릇어. 나? 그 입술로 뭔 짓을 했는지 알 게 뭐야? 더러워? 응. 내 입이 더러워? 응. 그래, 더러워. 입술로 온갖 때 여기저기 조비고 다녔을 거 아니야. 아, 그래? 왜? 무슨 먹어도 된다? 여유가 나보다. 그래서? 여유가 오니까 좋아? 네가 통증해지는데 내가 좋을 게 뭐야? 네가 더 돋보이니까. 너 뭐야? 뭐야, 이 새끼? 뭐냐, 나한테 이래? 누구야? 이 새끼, 네 남친이야? 당장 헤어져. 네가 무슨 장관인다, 얘! 너 바보야? 나 그런 양아치랑 사귀게? 아, 됐다고! 딴 새끼를 왜 만나, 그 새끼는? 그만해, 듣기 싫어! 내 형님야, 내가 알아서 해! 야, 시다! 너 지금 그 콜 당하고 있어? 그럼, 너! 너 얼마나 훌륭한 연애라는데? 네 연애들 뭐! 야, 이 바보야. 너랑 나랑 같애? 아이씨! 다 했어! 나... 나... 하나만 их 다 훠וע을 해. 자 estaban, 저 아니면 Selang,cent 고 municipiva 안을 했나요? 너 너 왜 그래? 먼저 골이 찢었어. 그 새끼가 effectiveness? 내가 먼저 Росс professionals? Burgulation, TexasHandle. 또 unfortunate. 난 follows. 난 맞을 뻔해. 난 맞아요,pasably. 난 맞을 funnel 고를 춰. 주제네. 너, 형, 내가 mm Heyoo Mc yung. thứ three, Если… sentences You, doesn't mean elaboration. 전 대학 cr- 인 Seg życie, 괜찮아 또 뭐usted. 저도 안 가지? 싫어! 미안합니다. 다들 즐거우신데 죄송합니다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아 싫어! 쟤가 뭔데!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일곱. 집에 안 가! 가서 뭐 할 거야! 놀 거야. 술 마실 거야. 미쳤다. 술 사귀는 줄 알아? 알아. 안 당했네. 놔봐! 아! 뭔데 이게? 뭐? 얘 애인이다. 에이, 너 무참 먹고 토하냐? 아 그럼 나오는 거 삼켜! 똑같은 거! 분명히 진짜 못 갔을 거야. 생년월일. 그러니까 너 같은 범주니까 발전이 났지. 응. 상관없어. 상관없어 진짜? 너 진짜 원나잇 타라 그랬어? 응. 넌 그러고 다니지.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그러고 다니는 네가 좋다는데. 야 이 바보야. 이 새끼들이 원나잇 정도로 끝낼 줄 알았어? 네 동영상이 인터넷에 또 논단 말이야. 넌 나도 봐가면서. 그럼 네가 싫어. 나도 너 싫다. 네가 제일 나빠. 오케이. 그럼 올랍시다. 차라리. 나 잘못한 건 진짜 잘 됐어. 난 미워하면 되잖아. 이따 같아. 너 파무셨냐. 진짜 하나 없어야 되지. 다 얘기는 안 하는데. 어! 야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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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나... 그 남자 만나자. 나 같이 가볼게. 걱정하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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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미친네. 아! 아! 나 진짜, 남친이 얼마나 괜찮은지, 엄마? 너무너무 무서운 양아치로 만나. 나 남친이랑 헤어졌다. 아니야, 우리한테 반했다니까. 제발 말해. 나에게만 한번. 헤어지네. 뭐 그딴 미친년이 다 있어. 예연이 어딨어, 방에 있어? 야, 정혜야. 어머니. 야, 이 미친아. 네가 왜 또 얻고 자 있어? 그녀는, 그녀는 어떻게 됐어? 그녀는 집 어디야? 어? 내가 머리 후대 위로 갖다 뽑아놓을 테니까. 뭐해, 빨리 일어나.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데서 한 거야. 스트레스 좋아하네. 그게 뭐? 미친년, 지만 힘들어? 사는 거 안 힘든 사람 어딨어, 다 힘들지? 지 힘들고 지 갈아서 해야지. 왜 우리 예연이한테 지 삐야, 지 삐. 너희들, 누구 편이야? 그녀 편이야? 왜 그녀 편 들어? 호에이 바보야, 빨리 옷 입어. 와!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근데, 내가 할게. 하여튼 소리만 빽빽 지를 줄 알았지. 순에 빠져가지고는. 그러니까 뭣도 아닌 것들을 너 만만하게 보지. 나와.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어.